1. 선을 행하는 자 1. 선을 행하는 자 1. 선을 행하는 자 오늘 불신앙을 넘어라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김동길 교수님 지금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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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로하셨지만 제가 어릴 때도 그분은 한참 어른이셨어요. 그런데 아직 생전에 계시고요. 연세대 영문과 교수이셨죠. 지금은 이제 보수 우파의 대표적인 정객인데 그때는 반체제까지는 아니었지만 나라와 시국에 대해서 항상 쓴소리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참 잘하시죠. 누나였나요? 누나죠? 누나. 김옥길 이대 청장 지내신 두 분 다 독신으로 사셨고 또 독신으로 일생을 김옥길 청장님도 마치셨는데 김동길 교수님이 이제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당국에서 강의 원고를 이렇게 보고 불순한 내용이 있다. 그때는 그런 게 많았잖아요. 긴급조치 뭐 이런 게 있어서 가수들도 그것 때문에 금지곡 목록이 있었어요. 국민 가수였던 성창식은 외불러를 불렀다가 금지당했어요. 길 가는데 경찰이 이렇게 부르면 외불러 그런 걸 연상시킨다고 해서 금지곡을 당했는데 김동길 교수님이 한 번은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아니 원고를 읽을 거면 앞뒤를 다 읽어야지 한 부분만 읽으면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성대묘사가 전대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를 든 게 10편, 14편 1절 말씀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인트로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는 말이 있다고 그런데 앞뒤를 읽어봐야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다다 그런데 앞뒤를 다 빼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말이 성경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아주 성공적인 강연이었어요. 제가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이야기를 절대로 안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말은 앞뒤를 붙여서 읽어야 하는구나 그 말만 딱 따서 인터넷 댓글 달면 싸울 때 니문 위에서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딱 따서 그 말만 그건 별로 좋지 않은 말싸움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가 정말로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정말로 뭔가를 잘해보고 싶은데 지혜가 없어서 자꾸 힘들어진 사람이거나 그를 이 10편에서 주제로 삼을까요? 그를 앞세워서 그런 사람을 비난하려고 이 10편의 기자가 그 얘기를 썼을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리는 없어요. 아마 이 어리석은 자는 사실은 대단히 세상에서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일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대개 뭐를 중심으로 삼아요? 자기 명분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 명분을 튼튼히 세워요. 전쟁을 하려면요 명분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킬 만한 명분을 만들어요.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 소유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명분이 없단 말이에요. 강국이 약조국을 침략해서 빼앗는다. 그거는 명분이 안 되죠. 전쟁은 명분이 없으면요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명분 만들기에 주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는 이데올로그가 등장하죠. 그래서 정신무장을 시켜서 자기들이 명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동화 전쟁 그게 뭐예요? 명분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을 선동하고 또 피가 끓게 해서 앞으로 나서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 명분을 삼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이. 자기의 어떤 지식과 논리를 만들어야 자신이 주장하는 것을 얻고 또 차지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명분을 가지고 논리를 뒷받칠 만한 지식과 정보를 쌓으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제 뭔가 자기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그의 속사람은 어떠할까요? 그의 내면 세계는? 대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항상 막전과 막후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정치인으로 혹은 굉장히 지적인 교수로 혹은 명사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행사하면서 그 막후로 가서는 자기의 사적 이야기를 하고 사적 관계들을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렇게 다른 앵글로 보여줄 때가 많죠.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해요. 저 사람은 정말 사생활에서도 저렇게 처신할까? 대부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들이 기자회견하거나 할 적에 일단 생방송이 카메라 불이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서 굉장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해가지고 구설에 오른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도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런 점에서 톨러란스가 있죠. 아, 이거 아직 불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그냥 해프닝으로 봐주고 넘어가자 뭐 그렇게 되는 분위기죠. 한국 같으면 약간 상황이 다르겠지만요. 그들이 앞과 뒤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정서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다르다. 최근에 한국에서 누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흑인 인권운동가 I have a dream 이라는 그 유명한 연설을 했던 그분의 글을 올리면서 마틴 루터 킹을 사모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흑인이 경찰에게 진압당하면서 목숨을 잃고 그것 때문에 폭동의 도화선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을 떠올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하면서 마틴 루터 킹의 그 숭고한 정신과 불굴의 투쟁과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비사를 잘 모르나보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원래 그런 흑인들을 선동하고 그들과 함께 행진을 벌이고 죽기까지 싸우고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연설을 하게 될 때도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연설 제목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떤 저널리스트 여성과 얘기를 하다가 당신이 이런 얘기를 주로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I have a dream이에요. 물론 아바도 유행시킨 노래 제목도 I have a dream이지만 그래서 얼떨결에 떠밀려가지고 잡은 제목이 I have a dream이고요. 그리고 그 연설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뭐 목숨 때문만은 아니고 본인이 앞에 서서 그런 거를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그런데 대중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죽음까지 당하게 됐으니 그는 불굴의 영웅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뭔가 항의하고 반대하는 사람의 아이콘처럼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의 내면 세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는 인권이라는 의로운 주제에 헌신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정의, 평화, 아니면 환경, 또 보존, 인간의 권리를 얘기하고 그러한 운동을 벌이는데 그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생각도 그런 정서도 과연 그러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해아래 새것이 없고 그리고 선한 것은 없고 선한 사람과 선한 마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안에는 선을 만들어내고 또 선한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가 있어야 인간의 마음은 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게 없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선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자락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은 음식과 같아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고 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패하고. 그래서 점점점점점 안에 있는 게 썩어요. 뭐냐면 감정이 썩어. 그리고 생각이 썩어. 그 썩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덮어요. 그 덮는 게 뭘까요? 명분이에요. 명분. 내가 정말 욕망을 가지고 그게 어떤 돈에 대한 욕망이든 그런 어떤 명예에 대한 탐심이든 아니면 성에 대한 정욕이나 음란이든 그런 게 내 안에 가득 있으면 그것을 멀론가 덮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드러나면 사람으로 못 살죠. 어? 저 욕망 덩어리가 가네. 그래서 그걸 덮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휘황찬란한 조명이 명멸하는 활락의 거리지만 아침에는 싹 둔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산적인 그런 거리로 싹 둔갑을 하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뒷골목 사이로 다시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합의에 의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야. 이제는 옛날에는 욕망을 숨겨놨어요. 덮어놨어요.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노골적으로. 그게 인생이고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삶의 주인이야. 너의 욕망은 추한 게 아니야. 조물주와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허용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생각을 드러내고요. 그래서 리얼한 영화는 욕설로 처음부터 끝까지 깔아요. 그렇죠? 입만 열면 왔다. 그 정도는 아주 애교스러운 욕이고요. 머더 해가지고 막 수도 없는 욕설로 다 깔아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부패하고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물론 누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좋은 명분을 내세우려는 사람들은 그것을 덮어서 감추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요. 몸을 안 씻어가지고 냄새가 한 3일, 4일 안 씻고 땀이 나서 아주 그냥 악취가 나는데 거기다가 막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참혹하죠. 악취와 향수가 같이 섞여가지고 정말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될 겁니다. 아, 목사님. 세상에 착한 사람 많은데요. 좋은 사람 많은데요. 예,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들. 폐하, 통척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통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돌바닥에 엎드려서 밤을 지새면서 이렇게 상소를 하는 피를 더하나이다. 이야, 저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상소 올리고 집에 가면 또 처첩이 있고요. 또 기생집에 가고요. 왜냐하면 영웅호색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원적인 삶이 다 허용되었던 시절에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정서는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비의 정신들을 이렇게 갖고 있었던 우리 부모님들. 밖에서는 갓을 바로 쓰고 명분을 외치던 그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는요. 그들의 아내들은 그 가부장적인 그 기질과 포갑적인 성격 때문에 일생동안 눈물 짓고 살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숨 못 쉬는 자녀들은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행복한 인간의 삶이 아니었단 말이죠. 하물며 야만적인 습성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민족이나 그런 삶 속에서는요. 인간의 생각은 결코 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많다는 것 좀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그래도 나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살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가 1cm만 들어가 볼 수 있다면 결코 그 사람 사귀고 만날 수 없을 거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심 안에 1cm만 들어가 볼 수 있다면 남자들은요. 5분만 자기 얘기를 하라고 하면 다 울어요. 저하고 정말 내기를 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가짜 얘기를 계속한다면 안 울겠죠. 그래도 장담은 못해. 그런데 아무 직장도 누구도 상사도 가정도 자식도 말고 당신에 대해서만 지금 한 5분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내가 왜 이러죠?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만 해도 막 울컥해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서 있다가 가난한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한 땅을 들어가서 우리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그 이방인의 무리들 가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 자전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웬걸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서가 자기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곤 하지만 좋은 옷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성을 짓고요. 여러분 성을 짓고 성 안에서 사는 생활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질서와 훈련, 연습이 필요해요. 그들은 그 지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들어갈 적에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러고 살았는데 가보니까 청동기 후기예요. 청동기 후기 문화가 가장 거기에 잘 정착되어 있는 게 바로 팔레스타인 비옥한 반달지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열강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눈덕을 들였던 바로 그곳입니다. 지중해 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해안과 그리고 구릉지대와 산간지대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곳의 사람들은요 일부는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도입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시장 문화가 잘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말은 세련되어 있었고 그들의 삶은 윤택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의 축제에 한번 가봤는데 자기들이 여우와 앞에 예배드리던 것과는 전혀 다른데 뭔가가 생기가 있고 그리고 멋진 거예요 여러분. 헬레니즘이 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신전의 모습들이 사람들을 압도하거든요. 그들의 문화가 몸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을 떳듯하게 만들어낸 그들의 생각이. 알렉산더가 그래서 침략전쟁을 나갈 때 많은 나라들이 자진해서 성문을 열었습니다. 와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요. 당신의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그 호모와 일리아도와 오디세이를 잇길 좋아하는 그 알렉산더의 교양과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달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가난에 가서 그들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들을 부러워하게 됐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과 안 믿는다는 것 외에는 우리하고 우리보다 못한 게 그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데 저 사람은 책을 많이 읽었어요. 버트라운트 러셀도 있고요. 리처드 도킨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 코드도 읽었고요. 그리고 동양하게도 저해가 많아요. 성경도 아마 나보다 더 읽었을걸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리고 시간도 잘 지키고요. 업무 능력도 탁월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얘기와 같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때와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적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한수가 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셨답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선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는 키를 우리 안에다가 넣어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신라관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접속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올려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다 좋아. 그런데 전기만 안 들어와.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건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야. 부부가 있는데 정말 다 좋아 서로. 사랑만 안 해. 사랑만 없어. 그리고 나머지가 다 잘 돼. 여러분 그건 이제 죽은 거예요. 옛날에 유행가 가수가 얘기했잖아요.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사랑 없인 못 살아. 정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없는데 세상에서는 성공한다고 말해요. 정기 없이 우리 집 잘 들어간다 얘기하는 것과 같고요. 사랑 없이 부부가 잘 산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들은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지만 않으면 죄를 지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뭔가 죄된 생각을 하고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죄를 안 지어도 세상에서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우리는 더 마음이 힘들고 불편해서 죄의식에 시달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 보니까 그냥 담대하게 부끄러움도 없이 음단패설도 입에다 담고 그 다음에 자기 욕구도 마음대로 드러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힘 있는 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폐를 끼치고 뭔가 책임을 다하지 못할까 그래서 약간 변명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러면서 어느새 어느새 세상을 동경하게 되었다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연스러운 타락의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분명하게 우리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의 안에서 생각과 감정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부패하게 되면 냄새가 나고 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값 덮고 가리기 위해서 바쁘게 살고 다른 걸로 다 가려대지만 결국은 감추지 못할 거예요.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것은 분명히 죽음의 질병으로 이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연결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장고 전기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려있는 것은 녹을 거고요 그리고 신선한 것은 부패할 겁니다.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진선미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가 이제 변질되면 뭘로 변할까요? 정욕과 시기와 살인과 탐심과 그리고 온갖 광기들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가 말년에 니체는 똑똑한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고 신학과 철학의 대가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신이 죽었다 이겼다 그렇게 쉽게 무시할 만한 그런 인간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인생 후반전으로 가면서 이 정신분열 마음의 질병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점차 점차 그 내면의 정서가 광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이 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우리의 마치 몸이 안 좋아지고 또 어떤 장기들이 그런 독기들이 막 생기면요. 독을 걸러주지 못하면 성격들이 이상해져요. 마지막에 그런 이상 증세들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독소를 걸러내지 못하면요. 이 퍼스넬리티가 변하고 왜곡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원래 지식이 많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왕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럼 세상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그 과격한 테러나 이런 것들을 주도했던 사람들 보면 그런 광기가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런 광기가. 그건 뭐냐면 내면이 부패된 것이 심각해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인생의 세월이 지나면 우리 안에서 변질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과 늘 접속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신선도를 유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을 일주일, 한 달만 피해보세요. 벌써 우리 안에서 썩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상한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에는 순정이었는데 지금은 반역의 모습으로 보여요. 순정이라 쓰고 반역이라 읽는다. 순정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반역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미화를 시켜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 이걸 우리는 미화시켜서 얘기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이 상했다는 게 미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조금 기분이 그래갖고 음식이 상했어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상하면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상했다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음식이 상하듯이 마음이 지금 부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결코 우리가 입에서는 담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냥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서 멀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정육점에서 전기 나간 지가 한 달 됐다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집에 아무도 가서 고기 사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인데 여러분, 목사도 인간이에요. 제가 요새 아주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저한테. 고기 상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사요? 저도 이해가 돼요, 목사님. 다 목사님도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고 많은 사람에게 하려면 어려울까 생각이 돼요. 아니죠. 제 마음은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안에서 머물지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그렇죠. 장로님, 권사님, 한수 집사님인데 순장이고 사역자인데 사실은 마음에 하나님 둔 지가 꽤 됐어요. 그런데 뭔가 인도는 하고 좋은 말은 해야 돼. 그거 다 가짜죠, 여러분. 다 가짜죠. 우리가 서로를 지금 비판하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한다. 그것은 명분이 아니고 실제로 빛이 있어야 된다는 명분이 아니라 실제로 스위치를 켜야죠. 전기가 들으게 해야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죠. 인생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욕이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관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누가 잘사나 누가 큰소리치나 그걸 갖고 보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누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 특히 남자 성도들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 그런 내면 세계는요 보면 굉장히 섬뜩섬뜩해요. 과격하고요. 나한테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강의하지 마라. 무섭고요. 저런 분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좋겠어. 저승질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지내요? 그러면 눈물이 막 흘러요. 목사님 야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내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과학자가 실험을 하면서 연구 결과를 계속 적어가고 그 변화 상태를 보듯이 그 변화의 속성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생명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네 기뻐하시네 그의 마음 속에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배 드리는지 가끔 그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 하세요. 제가 회개했어요. 온라인 중에도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거 성전 예약을 하는데 일주일 거를 예약을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아 이게 빠르잖아요. 저도 이게 경쟁이 안될 거예요. 저는 지금 티켓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들어오지 아마 예약하면 저 못 들어올 거예요. 저 속에 딴 분이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코로나 상황이라 좀 위험하기도 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그냥 오늘 일어났는데 교회 가서 오늘은 예배 드리고 싶어 그냥 오세요. 그냥 그러면 따로 우리 김지혜 목사님이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뭐 얼라들 하는 그 예약하지 마시고 그냥 오세요. 오셔서 계시면 저희가 잘 섬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아름답고 그리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다. 로마서 3장 10절이 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을 때 다 한 가지가 되어서 부패한 생각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가 만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부패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의 마음을 그렇게 쓰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없어. 그럼 아이들의 생각에 엄마는 아빠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불은 저절로 켜지고 그러면 생각은 다시 신선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실험입니다. 세상에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비참을 긍일히 여기며 그리고 그들에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불이 켜 있어야 돼. 그죠? 그 부패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너희 안에 바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인의 세대로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인 이기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명분 그런 거요. 책 한 권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명분 책 한 권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마음 하나 위로하지 못해요. 그렇죠? 맥도날드 할인권 만장 있어도 치즈버거 하나 못 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정교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어리석은 자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큐티는 말씀을 멋지게 풀어낸 큐티가 아니라 오늘 내가 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남편에게 사과하는 아내란 드물어요. 본사님 사과 자주 하세요? 왜 왜 안 할까요? 남편이 잘못했거든요. 그죠? 남편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사과해? 그죠? 남편이 남편이 대통령이라도 그렇죠? 잘한 남편이란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누가 상했죠? 아내가 상했어. 남편이 잘못했지만 마음은 자기가 상했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한 곳에서 좋은 게 생겨요? 안 생긴 다니까.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기고만장해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화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이하고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정을 드리는 그런 큐티를 보면 마음이 밝아져요. 아하 하나님이 그 안에서 계속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묵상을 많이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집에서 속상한 걸 감추려고 그러는 거야. 아우 웬수들 속상해 죽겠어. 말씀으로 가야지 나는. 그래서 아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저 웬수들 말고 그러면 마음은 상한 가운데서 그쪽으로 도망가면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분은 묵상도 잘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집에 골문 문제들이 많은 거야. 이게 왜 그럴까? 이걸 분리시켜서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진실하고 간절해서 좀 소심하게 보여요. 그렇죠? 소심하게 봅니다. 우리 인간 원래 소심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민하고 소심해야 돼요. 대범한 사람 없어요. 죄 지을까? 내 마음이 상할까? 두려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조심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보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네가 나를 찾는 마음이 있구나. 하늘에서 우러러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가 관찰하고 계시고 그 작은 변화가 보일 때 실험실의 과학자처럼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연구 결과를 네이처 아니지 개제하고 정말이라고 인간의 마음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구하고 디아스포라를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이름이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